안녕하세요 파운드리 이범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Nuke for Episodic Animation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Nuke는 2D 합성, 실사 VFX 합성용 툴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과 소비하는 방식, 그리고 활용하는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에 알려져 있던 것과는 다르게 Nuke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3D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서 어떻게 Nuke가 사용되고 있는지 Nuke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워크플로우 상에서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Episodic Animation, 그리고 장편 애니메이션, 그리고 게임 시네마틱, 그리고 버추얼 프로덕션, 그리고 VFX 영화, 그리고 광고 영상 이 분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다양한 3D 환경을 활용하여 콘텐츠가 제작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콘텐츠를 제작할 때 3D만으로 다 렌더링을 하면 되지 왜 합성을 해야 되지?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작 트렌드라던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작하는 콘텐츠의 퀄리티는 계속 높아져야 되고 또는 해상도도 훨씬 높아져야 되고 제작할 분량은 점점 더 많아지면서 데드라인은 점점 짧아지고 있죠 모든 것들을 다 3D 렌더링만으로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합성을 통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3D가 할 부분은 3D가 하고 그리고 2D로 또는 3D 환경을 활용한 합성에서 최종 결과물의 퀄리티를 조금 더 쉽게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누크와 같은 합성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누크를 사용하는 장점 중에 이런 합성 워크플로우를 표준화하거나 또는 자동화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3D 환경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 보니 그 3D 어셋을 활용한 다양한 워크플로우를 가져갈 수가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합성 단계에 도입을 하면서 어떤 아티스트가 조금 더 아티스트 영역에 집중하고 테크놀로지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4K는 이미 기본적으로 넷플릭스라던가 다양한 OTT 솔루션뿐 아니라 TV에서도 4K는 거의 표준으로 최종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럼에도 거기에 추가로 HDR이라던가 그리고 8K 해상도까지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누크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성 워크플로우의 표준화 또는 자동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노드그래프와 라이브그룹 그리고 다양한 커스터마이즈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노드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작업 과정이 명확하게 구조화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한 아티스트가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작업 지지서 어떤 요리로 치면 레시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에피소딕 애니메이션이라는 주제를 드렸던 것처럼 에피소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반복적으로 어떤 작업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작업 구조 같은 것 반복적으로 제작되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템플릿이라던가 어떤 노드들 이런 것들을 처음에 잘 짜놓으면 그 다음에는 처음에 들어오는 인풋 이미지만 바꿔주면 나머지 과정들을 조금 더 손쉽게 진행하거나 아니면 굳이 아티스트 분들이 이 화면에 보이는 여러 노드들처럼 반복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시간 같은 것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최종 작업을 마치지 않더라도 다른 아티스트한테 넘기더라도 아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어 왔구나 라고 쉽게 파악하고 이어서 작업이 가능하죠 그리고 어떤 이런 템플릿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티스트 분들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숙달이 되면 굳이 코딩하지 않아도 파이썬이나 뭐 이런 거 이름만 들어도 어렵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노드들을 어떤 그룹으로 묶거나 아티스트 분들도 충분히 쉽게 제작을 해서 어떤 스튜디오 안에서 공유를 하거나 재사용을 하거나 같이 점점점점 발전시켜 나갈 기가 쉬운 거죠 라이브 그룹은 스튜디오 파이프라인 상에서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합성 템플릿이나 커스텀 툴을 만드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아티스트가 수행하는 컴포지션의 업데이트를 좀 더 쉽게 확인하면서 여러 아티스트가 하나의 샷의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공동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스튜디오의 공유 툴로서 라이브 그룹을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예제에는 3개의 노드로 보여드리지만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또는 복잡하게 또는 진행하고 있는 스크립트 전체를 라이브 그룹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샷 트리트먼트를 예시로 보여드릴 건데요 노드가 선택된 상태로 라이브 그룹을 만들면 선택한 노드들이 라이브 그룹으로 묶이게 됩니다 또한 이처럼 언제든지 노드에 다시 액세스할 수 있고 이렇게 다른 노드 그래프 탭에서 그 노드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탐색할 수도 있고 노드의 파라미터들을 제어할 수도 있죠 이렇게 원하는 파라미터들을 라이브 그룹 노드로 드래그해서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 노드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관련된 슬라이드를 조정할 수 있도록 라이브 그룹의 파라미터들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완료된 노드는 Publish 버튼을 통해서 다른 아티스트 또는 파이프라인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스크에 저장해서 스튜디오에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라이브 그룹 노드를 생성하고 파일을 지정하면 샷의 라이브 그룹 노드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샷 트리트먼트가 적용되기도 하고 노출된 파라미터를 통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제로 마스터 컴프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슈퍼바이저는 라이브 그룹을 통해서 마스터 스크립트로 샷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퀀스 간의 컨텍스트를 쉽게 확인할 수도 있고 라이브 그룹의 버전을 변경해 보면서 현재 어떤 식으로 샷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스터 컴포지션에서 샷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샷을 직접 수정하면서 최종번을 만들어 갈 수도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라이브 그룹 안으로 이동해서 현재 진행 중인 노드 자체를 컴프 자체를 수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 수정한 뒤에 퍼블리치를 하면 마스터 컴프의 라이브 그룹을 새로 고치거나 버전을 업다운하면서 슈퍼바이저가 최종 컨펌을 시킬 수 있는 워크플로우가 되겠습니다 누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다양한 API를 통한 유연한 커스터마이징인데요 누크의 SDK와 C++, Python 3 API를 통해서 스튜디오 환경에 맞도록 누크를 사용자화할 수 있죠 이러한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크리에이티브 팀에서 제작한 커스텀 파이프라인 툴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툴에서는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샷에 대한 개요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활성화된 쇼의 목록과 쇼와 관련된 시퀀스 그리고 각 시퀀스별 샷 목록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새 샷을 만들 때 사용할 템플릿을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 중인 기존의 샷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이 Latest Wip 버튼을 누르면 현재 해당하는 샷의 최신 버전이 불러와지고 이를 통해서 저장된 위치를 찾기 위해 파일 브라우저를 검색할 필요가 없죠 새로운 샷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새 샷을 만들려면 New Wip 버튼을 누르면 되고 이 경우에는 이 쇼를 위해 디자인된 멀티패스 템플릿을 불러왔습니다 샷은 자동으로 버전 1번으로 저장이 되고 스튜디오에서 정한 네이밍 규칙을 유지해서 노드를 생성하게 되므로 모든 파일들이 자동으로 이 네이밍 규칙과 폴더 구조를 맞추어서 최종적으로 렌더링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파일을 저장할 때 New Wip 버튼을 누르면 샷 버전이 올라가면서 기존의 버전의 파일 이름과 이 노드의 이름 또한 자동으로 버전이 되죠 그리고 샷 마스터를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쉬운데요 수많은 윽 버튼이 존재하지만 렌더팜에 사용할 마스터는 하나만 있어야겠죠 모든 버전이 마스터가 될 수 있고요 Publish Master 버튼을 누리기만 하면 Nuke가 제작 중인 샷을 마스터로 저장하고 이전에 마스터가 있는 경우 그 마스터 파일은 덮어쓰게 됩니다 그리고 폴더를 살펴보시면 렌더링을 위한 마스터 샷과 기존에 작업했던 모든 윽 스크립트가 존재하게 되죠 이 툴은 Python 3로 작성이 되어 있으며 UI 제작에는 PyQt가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Nuke는 VFX 레퍼런스 플랫폼 2020을 따르고 있으며 이 Nuke에서 사용 가능한 Python API에 대한 정보는 개발자 가이드 문서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개발에 관한 것들이 매우 잘 정리되어 있고 유용한 예제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루하셨나요? 이제 실질적으로 3D를 활용한 합성 워크플로우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양한 3D 워크플로우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3D 지오메트리를 레퍼런스 하는 방법과 이미지를 이용해서 리라이팅 하는 것 그리고 UDIM과 텍스처 프로젝션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D 엘레먼트를 애니메이션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Nuke에는 3D 환경이 제공되므로 FBX나 알렘빅 또는 USD 파일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Nuke로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 예제에서는 그 철창에 이 표지판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요소를 2D 요소를 3D 공간에 배치하고 3D 파트에서 가져온 위치 데이터가 있는 액시스 노드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표지판의 애니메이션이 렌더링된 이미지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합성 단계에서 2D 요소를 3D 공간에 추가할 수도 있고 또한 표지판에 키프레임을 추가해서 애니메이션을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 줄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3D 툴로 돌아가지 않고도 언제나 어떤 표지판 그 뒤에 물방울 이런 요소들을 3D 지오메트리와 일치하도록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줄 수가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Nuke에서 진행하는 리라이팅은 실시간 피드백을 이용하여 샷을 조정하면서 작업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워크플로우인데요 이 리라이팅을 진행하기 위해서 리라이팅 노드와 포지션 투 포인트 노드가 필요합니다 네 먼저 포지션 투 포인트 노드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 노드를 활용하려면 노멀과 포지션 패스가 필요합니다 출력된 렌더 패스에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현재 이 예제에서는 두 가지 패스가 없는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Nuke에서 바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씬으로 지오메티를 임포트하고 렌더에 사용한 카메라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스캔라인 렌더에서 이 두 가지 패스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자 포지션 패스를 만들기 위해서 서피스 포인트에 대한 벡터를 저희가 출력할 수 있습니다 새 채널을 만들고 포지션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노말 패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작업을 한 번 더 해서 노멀이라고 부르는 채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XYZ 정보가 필요하고 이제 우리가 만든 이 데이터를 컴포지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셔플로드를 이용해서 XYZ 데이터를 RGB로 바꿔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포지션 투 포인트 노드를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렌더링 단계에서 이 두 패스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린 이 단계는 진행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그게 없는 것을 가정하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만든 이 정보를 포지션 노드와 노멀 노드에 연결해서 이제 카메라가 포인트를 통해서 3D 뷰에서 우리가 이 정보를 볼 수가 있죠 이제 조명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리고 누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조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제에서는 포인트 라잇을 이용해 볼 거고요 버텍스를 선택해서 대략적인 위치에 맞춰 놓고 이 노드들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리라이트 노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리라이트 컬러는 먼저 컬러 인풋이 필요합니다 스캔라인 렌더에서 나온 데이터를 연결해 주시고 라이트는 방금 저희가 만든 이 라이트를 연결하고 그리고 카메라는 저희가 임포트 한 카메라 자 그리고 리라이트 노드에서 노멀과 포지션 패스를 설정해 줍니다 머티리얼의 경우 스페큘러 쉐이더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스페큘러 쉐이더 외에도 다른 필요한 쉐이더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인풋이 연결됐고 뷰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라이트를 조정할 수 있고 뷰어를 통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완료된 결과를 이제 저희가 뽑은 3D 렌더 위에 더해줄 수가 있고요 지오메트리의 정확한 공면을 따르는 페이크가 아닌 실제적인 라이팅 결과를 얻었고요 만약에 이 프로세스를 처음 하신 경우에는 툴셋을 선택하고 3D 섹션 아래에 있는 리라이팅 툴셋을 클릭하면 미리 프리셋으로 만들어져 있는 리라이팅 툴셋으로 작업을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누크에는 UDIM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UDIM 임포터 노드가 제공이 되는데요 그 누크에서 UDIM 패턴을 인식하고 텍스처 수정이나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노드들이 레이아웃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UDIM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없는 이 3D 지오메트리에 정확하게 일치하게 움직이는 슬라임 애니메이션이 포함 추가된 것을 한번 누크에서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은 원본 렌더링을 한 경우에 이렇게 슬라임이 없는 상태고요 앞서 소개 드렸던 것처럼 누크에서 이런 UDIM 임포터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각각의 텍스처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슬라임 이 슬라임의 애니메이션만 이렇게 추가를 하기 위해서 이 로터 노드로 이 커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2D 평면상에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보시면은 자 이 슬라임의 움직임이 이 UV 텍스처 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이 해당하는 UV 타일에 이 텍스처를 적용해서 3D 지오메트리를 누크에서 불러올 수가 있죠 이 지오메트리의 텍스처를 이렇게 바꿔서 적용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2D 쪽으로 우리가 만든 이 애니메이션이 이제 이 3D 지오메트리 상에 이렇게 적용이 돼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는 이 프로젝션 기능을 이용을 한 커스틱 렌더를 누크에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에서 렌더링한 결과는 이렇게 돼 있고요 보시다시피 커스틱 없이 지오메트리만 라이팅돼서 렌더링된 결과고 여기에 누크에서 커스틱 패턴을 프로젝션한 결과 이런 식으로 실제로 커스틱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지오메트리 쉐입에 맞게 이렇게 커스틱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이런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누크에서 이 3D 씬을 이용을 해서 커스틱 이미지를 이렇게 프로젝션 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커스틱 애니메이션이 되는 부티지를 불러왔고요 카메라 데이터를 이 지오메트리에 이렇게 쉽게 프로젝션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영 블러드 지오메트리에 이렇게 프로젝션이 되어 있고요 요거를 이제 3D 에서 렌더링한 요 렌더 카메라로 우리가 누크에서 이렇게 2D 로 바꿔주면 보시는 것처럼 요 지오메트리에 이렇게 커스틱 쉐입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데이터를 이제 3D 렌더 위에 얹어주고 합성 작업을 바탕으로 이렇게 최종 합성된 결과를 만들어 줄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워크플로우는 고해상도 결과물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웨비나에서 누크13에 새롭게 도입된 카피캣 노드를 설명드렸었는데요 아티스트 분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업스케일과 디블러 노드 그리고 작업에 필요한 부분을 훈련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카피캣과 인퓨런스 노드 기억하시나요? 이 업스케일 또한 스튜디오에서 직접 훈련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3D에서 렌더링한 결과물을 업스케일하는 경우에도 이 카피캣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피캣으로 어떻게 훈련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피캣으로 훈련하는 방법은 다른 모델을 만드는 것과 동일한데요 정답과 문제를 동일한 해상도와 개수로 맞춰줍니다 지금은 960540 해상도를 1920 1080으로 업스케일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인풋으로 넣은 이미지는 카타나에서 960540 해상도로 렌더링한 것을 리포맛 노드로 2배 키운 상태고요 그라운드 트루스로 넣어준 이미지는 카타나에서 1080 해상도로 렌더링한 것입니다 이후 카피캣 파라미터에서 어드밴스드 탭에 이니셜 웨잇을 업스케일로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훈련을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실험한 결과도 이 업스케일 웨잇을 이용해서 5장의 이미지를 약 3시간 정도 훈련한 결과물인데요 훈련이 끝난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인피어런스 노드에 해당하는 CAT 파일을 불러오고 뷰어에 연결하면 바로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리포맛 노드와 인피어런스 노드의 차이점이 보이나요 자 누크에 내장된 기본 업스케일 모델과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내장된 모델도 꽤 괜찮은 결과를 보여줍니다만 저희가 직접 트레이닝을 한 것이 좀 더 3D에 특화된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콘텐츠에 맞도록 훈련을 거쳐서 좀 더 잘 나온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합성 툴로 다양한 분야에서 누크가 활용되는데 좀 더 다양한 확장과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플랫폼과의 협업을 염두한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카타나와의 연동인데요 카타나에서 렌더링 중인 이미지를 바로 누크로 불러들여서 어떤 슬랩 컴프 가합성을 통해서 최종 룩을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카타나와 누크를 사용하고 있는 스튜디오가 여러 곳 있는데요 이러한 연동이 제작 워크플로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핫한 버추얼 스튜디오 셋업을 위한 플러그인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디세션인 큐브렉스 박준석 이사님 발표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가지 보여드린 내용처럼 제작 파이프라인과 어떤 콘텐츠의 소비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플랫폼 등이 다양하게 확장됨에 따라서 누크도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3D를 잘 활용 중인 스튜디오에서도 이처럼 누크를 통해 더 나은 워크플로우와 결과물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보여드린 다양한 예제가 여러분들의 작업에 영감을 드렸으면 좋겠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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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